시원 씨 오늘 혹시 겨드랑이에 누가 손 꼽은 적 없어요? 모르겠는데? 물론 신경 안 했어요 이 형이 내 거 끊고 왔어 진짜 그래 야 제이형 도둑이다 헌성형 도둑이야 헌성형 도둑 야 잠깐만 왜 저래? 나 벌써 끊겼어 이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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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도둑 아니라니까 지민이가 터뜻하니까 지민이가 내 거 터트렸어 우리 팀이에요? 야 도둑 아니야니까? 니가 범인이라며? 뭘 내가 범인이에요? 근데 2분 3초는 자 윤기 형 삐뚤어져 자 윤기 형 삐뚤어집니다 이러면 나 삐뚤어지는데 이러면 나 삐뚤어지는데 얘들아 내가 간다 오! 오! 오 진이 형 진전이 없는데 오! 오! 진이 형 거기서 출동작 하나 만들겠어 형님 어떻게 저렇게 건너지? 형! 형은 슈가글라이더 아빠 하면 안 돼요? 그러면 오 야 슈가 간다! 어디가! 진이 형! 봤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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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오!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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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재기야 와 빨리 아아 이거 안 돼 재기야 와 아아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야 이거 재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넵 와 민씨야 민씨 민달팽인가 민다 민머리 민슈가 이름이 민슈가래 외국에서 왔네 선생님 이름은 민슈가다 선생님 영어 해주세요 선생님 혹시 저 랩 대회에서 선생님 올림머리로 한 번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한 8년 전쯤인가 처음 전 이제 아닌가요? 이런 거 아니야 이건 나오긴 힘든데 아니야 아니야 마음을 차고 있어요 민뚱이라는 선생님이 민 등기 밀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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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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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자 이게 첫 번째 게임입니다 자 자 태양고리는 나두는 게 가까이 있으면 지치겠는데 태양고리는 나두는 게 가까이 있으면 지치겠는데 형 형 그게 제일 심각해요 그게 제일 심각해요 진짜로? 네 야 돼지도 알았는데 마지막 이 침대를 제외하고 오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자겠다 야 못 잘 거 같은데 잘 거 같아 야 이거 잘 수밖에 없다 야 이거 야 이거 괜찮네 야 너무 편한데 야 이거 뭐야 MC도 자는 건가요? 저 저 잡니다 저 자요 MC도 자요? 원래 보통 동거 동거 할 때 MC 안 자잖아요 일어나 같이 잤다가 자요? 야 데미야 야 너 나한테 왜 안 보았냐 아 데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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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데미야 데미야 이리 와 데미 이리 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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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 이리와 우리 커플실밸 그래서 데미 데미 데미인가요? 데미? 데미 기다려주시고요. 기다려. 오 데미! 멈춰주시고요. 10초 세겠습니다. 걱정은 다르게 말 잘 듣네요. 집 축하드립니다. 칭찬 많이 해주세요. 데미야 이리와. 따라. 데미야 따라. 민수가요. 민간. 민간. 저는 꽃집 사장입니다. 제가 아까 선생님이 읽어봤는데 누구보다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대요. 그리고 하루 종일 꽃을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. 꽃집이. 야 좀비 론이잖아. 저희 먼저 간 세원 피터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. 아니 이런 거 알았잖아. 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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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n yang 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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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. 이게 아니라 이게 진짜 시키다 그래서 저거라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뭐야 이런데 맞아 내가 쓴 거 맞아 내가 쓴 거 맞아 아 내가 맞나 이게? 이게 뭐야? 맞잖아 정답 처리 해줘야 된다니까 정답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? 달콤한 냄새 나는데 왜? 왜 가요 거기 어? 아 이거 가콤이 됐으네 왜요? 다 가콤이 됐으네 왜요? 다 가콤이 됐으네 왜요? 진짜 와 왜? 야 바이네 할 줄 알아요 이거 룰로그 좀 하지마 야 바이네 야 야 바이네 형 다이저 네 다이저 아 나 나 미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마이갓 남데스과 못하게 하라고 대화를 이어가려고 참 힘드네요 실패인가요? 어딜가요? 아니에요? 남데스과 미션 하러 왔냐 들키면 실패 아니야 이거? 아! 일단 아! 실패해요 미션이 뭐했는데? 예? 미션이요? 일본어로 대화하기 제가 일본어로 말하면 슈가 형이 몇 마디 던져주면 그게 성공이에요 내가 일본어로 말하는 슈가 형이 일본어로 못해가지고 일단 저나 제가 일본어로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죠? 정말로 해도 어려워 3,2,1 어 안 돼? 오, 오케이 그 Championship 초장은 승부하자 그 다음 사람은 한번 진행해 볼게요 다음 사람은 의미 없는 걱정 속에 와 단독된 실속성 실속 속에 이젠 움직여 뭐지 어? 슈가형이다 이 자리야? 이 자리야? 아 다리를 뺏는 이 사람 슈가형 이런 사람이 못 알았다고 오늘 막방인데 뭐 한마디 해줘요 한마디 한마디 저 설마 그 눈 건들기가 힘들다 형 한번만 도와주면 돼 가만히만 있으면 돼 너 여기 가만히 서 있으면 돼 수영장 만들어둬게요 수영장에서 비가 난리나네 수영장에서 비가 난리나네요 여기까지 제가 봤을 때 오늘 슈가형 왜 가운데 앉았겠어 슈가형 주자 제가 봤을 때 양도하는게 좋습니다 수영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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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야된데 수영장 진짜 사실 설마 부산선분권 형 안 보고 앞에 먼저 보여주면 안 돼요? 슈가형 오와 대박 그런데 나 봐도 돼? 엔딩곡 직캡 요고 여기라오 여기라오 어이 아우 슈가 야 말로 해 아 비닐 이런거 안되는데 아 잘하자 아우 슈가 아 멋있네